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쭈꾸러 게임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오니라는 게임이예요 일단은 주인공의 이름은 하고 지금 나왔어요 새로운 게임 시작하기 했는데요 지금 bgm도 없어요 아직은 주인공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왜 안 쳐지는데 타자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히로시로 되어 있나봐요 지금 지우는게 이건가 치우는게 없어요 어 글씨를 잘못 썼어 esc esc가 안돼요 그냥 합시다 히로시 치우세요 그냥 합시다 해보겠습니다 어 bgm이 무서워요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bgm이 은근히 무섭습니다 뭔가 이렇게 음성한 기분이 이렇게 타네 왠지 추워 이제 돌아가자 뭐야 타켓이 겁먹은 거야 깨졌어 뭐야 어 어 어 어이 이제 돌아가자 바보가쿤 괴물 따위가 있을리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어 히로시 치읏 히로시 치읏이 저에요 히로시인데 치읏을 잘못 썼어요 조심해 소심하군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있군요 이 문을 가볼까요 이걸 가볼까요 일단은 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잠겨있어 그러면 옆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푸컥 어 방도 있고 의자들이 있고 소파도 있네요 걷는 소리가 오고 갈까요 어 접시가 깨져 있어요 접시가 깨져 있네 접시 파펜을 얻었다 접시 파펜을 뭐하러 얻어 뭐 사우나 비재미 없으니까 또 심심하군 어우 문 누른 소리가 무슨 잠겨있어 어 애들 어디갔어 어 얘들아 어디갔어 나 무서워 얘들아 얘들아 어디갔어 난 무서워 어디갔어 이 문 열리지 않아 잠겨있어 2층으로 갈까 어 뭐야 누구 지나갔어 방금 방금 뭐 지나갔어요 열리지 않아 여기 뭐 지나갔다니까 열리지 않아 이제 저 문 열리지 않아 위아래 다 안열리죠 지금 계속 열면 뭐 나와요 다 잠겨있어 이거 뭐야 이건 지도잖아 이게 왜 여기 그려져있어 오우씨 문이 뭐 이렇게 세게 열려 어 뭐야 뭐가 덜컥거렸어 나 뭐 안열래 무서워 어 깜짝이야 저 누구야 타켓이? 타켓이 왜 저러고 있어? 타켓이? 다른 애들은? 뭐 장애 걸렸어? 왜 이래? 뭐지? 왜 그러지? 야! 타켓이 왜 그래? 어! 아! 도사실 열쇠를 얻었다. 고맙습니다. 이거 뭐야? 지금 들어간 방에 뭐가 있는 거야? 이건? 도사실이 어디야? 3층까지 있나봐요. 올라가 볼게요. 뭐야? 왜 다 잠겼어? 도사실이 어디지? 여긴가? 밑에인가? 도사실 열쇠를 사용했다. 여기 도사실이군요. 도사실 채팅이 걸려요? 아 그걸...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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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그 유령이군요. 겁나 대두야. 뭐 따라오는 거 아니죠? 나 가야 돼? 나 무서운데? 어씨피... 일단 저장 한번 할게요. 가야 해요? 열쇠를 얻어야 돼요? 뭐 대두가 있는데? 없어졌어 또? 열쇠가 어딨어요? 없어졌네? 신문에 있다고요? 오! 침실 열쇠를 얻었다. 오! 오! 쫓아온다! 오!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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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들어가야 돼! 으악! 아... 이게 아오니 게임이었구나. 아... 다시... 오른쪽으로 하면 막혔잖아요. 잠시만요. 아 여기... 은근히 무섭네. 열쇠를 찾고 달릴 준비하고... 어! 온다! 아오니가 온다! 도망가자! 어... 어... 얘는 타켓은 어디 갔어? 뭐지? 어? 문 열렸다 닫았어요. 저 뭔가... 얘 사람인데로 왔는데 얘가 없을 줄 몰랐어. 손쓰고를 맞았어. 손쓰고를 맞았어. 아... 다시 나갔어요. 아까 무슨... 무슨 열쇠 맞았죠? 침실 열쇠인가? 침실 열쇠를 사용했다? 내용도 많아요. 여기 뭐가 또 있겠죠? 또? 뒤져 뒤져. 다 뒤져. 다 뒤져. 뒤지라면... 오우! 오우! 여기 아까... 뭔가 있어요? 서랍 뒤져봐요. 피아노 아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헉! 피아노에 피 묻은 자국이 있어요? 오우! 금고! 금고! 비밀번호를 맞춰야 되는 거구나. 구? 구! 뻐켄데 저거? вос후... 6 아... 이게... 이게 6이고... 이게 3인가? 7 왠지 7 모양 같아서... 아니네.. 이거 뭐 찍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뭐야 어쩌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제가 매니저를 해드릴게요 이르마 님도 블라인드 해제되면 매니저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나 할 줄 모르겠다 나가야겠다 이거 나가도 되죠? 저 풀어야 돼요? 문을 땄다 뭐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세이브해요 어 문 열려있어 여기 화장실이었구나 이게 뭐야? 어? 드라이버를 얻었다 어 여기도 열렸네 세제를 얻었다 어? 디테일해요 변기 뚜껑이 열려요 물은 안 내려가나? 안 내려가네 잠겨있나 봐요 자 자 가봅시다 여기를 또 가볼까? 우선 여기 또 아무것도 없겠지? 뭐 아까 그 금고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단서가 뭐 없나봐 뭐 아까 그 금고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뭐 있는게 없는데? 여기 뭐 있는게 없는데? 모르겠다 여기 나는가 봐 해마 해마님 반갑습니다 지금 아오니 게임 한번 해보고 있어요 블라인드 풀렸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메이저면 되셨구요 메이저면 되셨구요 음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뭐야 그냥 숨 나는거죠 아니 금고를 재차트했는데 방송한다고 알람만 울려요 알람 안 울려요? 아 그래요? 그 뭐 잘 하시면 저도 안 울릴 텐데 울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거야? 피가 여기 3개 묻었잖아요 하얀 건반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풀면 게임 셋이에요? 내려가서 활용해보면 내려가서 활용해보면 아 그래 아이템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밑에?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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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얻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 아 손수건에 묻히라구요? 세제를 손수건에 묻힌다 예 묻혔어요 아이템 그리고 풀면이 코딩님 반갑습니다 피아노방 가서 아 닦아요 닦아요 피아노방 어어 깜짝이야 들어가 들어가 아아 망했어 망했어 어떡해 아 깜짝이야 씨 아 씨 깜짝이야 아 진짜 떨렸네 씨 저장도 못했는데 아 세이브 안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아 아 씨 이 씨 씨 이옹이 아 이옹이 아 아 이 심장 떨려서 어떻게 해요 한 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 어디서 자랑했지 아.. 접시랑 파편이랑 여기서부터 아우 심장 떨려가지고 세이브 바로 세이브 아까 왜 나왔어요? 겁나 깜짝 놀랐네 피아노 방이 어디였지? 여기 아니죠 아.. 여기 맞죠 손수분이랑 건반을 닦았다 941 어! 어.. 어떻게.. 어떻게 너무.. 금방 따라왔어요 어떻게 도망가요 여러분 저 어떡해요 저 죽을 거 같아요 아아 망했다 이이이이이 이이 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으악! 무적 버전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무서워. 소리 좀 줄여야지. 겁나 무서운데. 이름을 무적을 하면 무적돼요? 아 이름이 무적하면 무적돼요? 진짜 웃겨. 으악!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이고. 아 뭐 딱지도 않았는데 나와. 그럼 쟤 따돌리려면 어떻게 따돌려요? 으악!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망했어. 잘못 왔어. 망했어. 또 죽었어. 야 오지마. 아 나 씨. 아 나. 아 나 진짜. 아니야. 피아노 방이 여기 바로 피아노 방이었잖아요. 아 이리 이렇게 바로 피아노 방이 오는군요. 아. 아. 아원 있을 때는 세이브를 못해요? 아 그렇구나. 941이죠? 그래. 너 이놈 자식. 날 따라와? 그래. 아 씨.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런 페이크. 야. 야. 아. 아. 앞에 또. 또 있는게 어딨냐고. 이거 어떻게 깨라고. 어. 아. 보금을 좀 다른 걸로 바꿔야겠어. 네. 이따 다시 들어와주세요. 이걸로 바꿔야겠어. 아. 손을 끼쳐가지고. 아. 뒷구리 오사키가 따라오니까. 아. 아. 아니. 일로 오면 어쩌자는거야. 나보고. 야. 아 씨. 살았다 씨.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씨. 아 씨. 뭐야 이게. 깜짝이야. 아 씨. 와. 방문을. 방문을 열었어. 아. 어떻게 봐. 아. 이래서 아온이군요. 이거 깰 수나 있는 게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서. 닫아야 돼요. 그니까 안 들어와서 내가 들어갔는데. 잠깐만. 부금을 틀어야겠어. 부금을 틀어야겠어. 맘에 안정을 찾고. 맘에 달린 다음에. 야. 따라와봐. 어. 그렇지. 내가 일로 올 줄 알았어 너. 어. 따돌렸다. 후후. 따돌렸다. 얼른 세이브해. 얼른 세이브해. 오. 다시 저 방 들어가면. 이제 없겠죠. 아. 부금이 확실히 도움이 돼요. 흐릉강팬님. 안녕하세요. 서오세요. 구사일이잖. 뭐야. 비밀번호가 구사일. 세 글자잖아요. 아. 구. 사. 저 area. 끄어놓은게 6 그... 아닌데 아닌데 1416?! 믿어보겠습니다 941은 1416 이에요? 왜? 왜 1416 이에요? 하여튼 못 풀어도 어 풀었어 아이 방 열쇠를 얻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 방 열쇠를 얻었어요 아이 방이 잠긴 방 중에 하나겠죠 아이 방 열쇠를 사용했다 어 여자애다 이루치치 무사했구나 다른 애들은 글쎄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구나 나와 함께 가자 여기 꼼짝말고 있어 어떤걸 선택하시 아 이거 오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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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고 할걸 뭐 할지 모르겠네 뭐 해야되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요 농담하지마 괴물이 나오는 저트로 돌아다닌다니 그래 차였어? 차였어? 아 무서운데 같이 가지 여기 괴물 나올수도 있어 야 아 의자는 밀 수가 있군요 뭐 어쩌라고 아이방에서 뭐 어쩌라고 아이방에서 이게 뭐야 잔인한 장면이 좀 나온다고요? 쯧 그래? 저 여자 죽나보다 그러면 3층? 3층 가보라고요? 3층을 가보겠습니다 와 난 진짜 이거 게임 하나도 못하겠다 어 여기 열렸네 서랍을 다 뒤져보겠습니다 어? 아 깜짝이야 누구야? 히로시치 다쿠로 무사했구나 어떻게든 히로시치 너도 봤어 그 괴물을? 어 갑작스럽게는 믿긴 어려운 일이야 그런 생물이 존재하다니 출입구는 전부 막혀있어 갇혀버린거야 우리들 그런 것 같네 분담에서 탐색하자 나는 1층을 보고 올게 잘 부탁해 죽지마라 여기 또 뭔가 숨을 수 있는 어 뭐야 뭐야 빗문이잖아 은둔술 할 때 쓰는 문인가요? 그래요? 어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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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안했다 저장 안했다 저장 안했다 이건가? 랜덤으로 몇 번씩 나와요? 그래 네 그랬다 크로 반갑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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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장을 네 네 네 또 또 잠겨있어 여자애니 방 저 혼자 살겠다고 잠곤거야 저에 너무하네 아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밖으로 나가는 분 같아요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있는데 드라이버랑 깨진 열쇠가 있는데 깨진 열쇠에 깨진 접시가 있는데요 다 들어가 봤는데 여긴 아니면 어 또 할 수 있구나 이거 치기 전이에요 아이방 열쇠를 얻는 것 전부터군요 여기가 아이방 아 아이방이 아니죠 헷갈려 여기 아니잖아 히로시치 무사했구나 히로시치 무사했구나 아 밑으로 선택해보려고 했는데 차였어요 스페이스바 막 눌러서 차였어요 안 돼 위로 올라갑시다 아 또 왔어 또 왔어 아 밑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 오 따돌리기 신공 제대로 따돌렸어요 좋아 너 따돌릴 줄 알아 내가 좋아 좋아 따돌렸어 좋았어 아 방금 제대로 따돌렸어요 이제 뭐 아온이도 별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뭐 할 거냐고 네 이 아이템 갖고 뭐 하는거지 드라이버 갖다가 가짜 오는거 힌트를 계속 주시네요 아이템을 써볼까요 손잡이를 얻었다 고마워요 다락방에서 발견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안해봤어요 아 유튜브에서 여기가 어디였지 잠겨있어 오 여긴 어디에요 오오 아온이 깜짝이야 겁나 깜짝 놀랐네 아온이 아온이 이제 넌 무섭지 아온이가 나온다는 거는 이쪽으로 오지 말란 뜻이죠 아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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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벽에 힌트들을 막 주십니다 어디 벽에 어디 없어 이상한 초록색이 있다 어디 없어요 하얀 벽에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러네 와 우리 집 방코성님 뭔가 알고 있었어요 이하감이 느껴지네 그러면 여기다 아이템을 쓰라는 얘기죠 손잡이를 여기다 달라는 얘긴가 라이터 드라이버 그러면 접시 오 손잡이가 없어서 알 수 없네 손잡이가 필요합니다 오 힌트들을 막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힌트 안 주셨으면 아마 여기까지는 못 못 풀었을걸요 본편 돌입이야 이제 이제 본편이에요 와 왜 안되죠 뭐죠 뭐야 아 뭐야 난 난 이거 진짜 이렇게 진짜 불이 안 붙어요 기름이 없어 기름을 어디서 찾아 기름이 어디 있었어 일단 세이브부터 병원인님 오셨어요 병원인님 오셨어요 기름이 어디서 저기 부엌으로 가볼까 부엌에 뭐가 있을까 뭐 없는데 이 의자는 움직이지도 않네요 부엌가 안 나왔어요 부엌가 안 나왔어요 이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막 슉슉슉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기름이 어디있냐고 기름 떨어진 거 처음 봐요 내가 뭐 잘못했나 병원인님 저 아온이 게임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일단 위로 올라가 봅시다 없잖아 기름이 야 너 기름 갖고 있냐 타쿠로 미쳤나 이게 기름이 어디있냐고 어 밀어요? 밀어요? 어 라이트 오위를 올려놨다 어 저기 천장에 뭐 있었군요 뭔가 천장에 조그만 점 하나도 진짜 상세히 봐야겠네 하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그래요 이제 다시 거기가 근데 아온이 또 나오면 또 여기 아니지 기름과 함께 있어야죠 그렇죠 애들을 낀다 어 어 야 무서워 초가 있네 그룹신 어우 깜짝이야 행복한 미드님 오늘 헝그리 안하나봐요 방송 한 줄 알았는데 오 문이 열렸어요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아온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오 오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문 닫아야되요 괜찮아요 세이브를 했으니까 오 오 오 오 야고루지 야고루지 날잡아보세 날잡아보세 캡 뭐야 뭐야 어우well 깜짝이야 뭐 뭐 뭐 외 왜 뭐 왜 을 우 으 으 와 무서워 이 여기 저장해야 될 것 같아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아 네 일일 매니저로 오늘 이렇게 막 저 게임하는 거 알려주시느라 제가 매니저 임명해드렸어요 바꿔드릴까요? 일단은 세이브했고 뭔가 이제 도망칠 때 일로 도망오면 된다는 거겠죠? 어 이게 지하실 날씨군요 어! 비명소리! 미카의 목소리야 저장 한번 할게요 이제 세이브는 미카! 뭔! 뭐야! 야 너 뭐했어? 아온이! 너 뭐야! 너 뭐야 이 자식아! 너 왜! 미카를 건드려! 여기 어디야! 하아아아! 하아아아! 아이씨! 쓰읍! 으아! 매니저 양보까지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아오니가 먹었어요 여자를 잠겨있어 망했어 야 야 나 잡아봐라 위로 가야겠네 위로 미카 미카 내가 갈게 먹히지마 아 뭐하니 너 뭐한거야 어 눈깔 돌아가는거 되게 무섭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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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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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돼 어 눈깔이 어 눈깔이 들어와봐 헬로우 난 여깄지롱 그나저나 저 이제 시간때문에 그 방송 끌 그 방송 끄시면은 이제 저는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일단은 여자애가 죽었으니까 야 미카 정신 차려와 미카 미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가자 그럴 때 같이 갔어야지 아 정말 죽었어 어 해경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해경님 반갑습니다 아 아오니 무적판으로 클리어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무적판 아닌걸로 한번 클리어 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반짝거리는거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해경님 혜범 금icki 해경이 별표 씨 10개 고맙습니다 열어팬 다시 올라오셨어요 고맙습니다 현재 이제 다섯개를 보내 주셔야 열어팬이 되andid soc 네 열개로 해 주셨어요 당분간 이제 안심하셔도 될거 같아요 이거 반짝이는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ốc 엄마 의자가 여기 있네요 이 의자를 저기로 밀어서 가져가는거 같아요 왠지 저도 이제 좀 게임할 줄 알아요 좋아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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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팬에다가 내려가요가 아니고 어머야 아 잘못 밀었다 망했다 다시 누가다 어 여기 의자 있네 다행이다 네 그러네요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자 자 힘들게 내가 갖고 왔다 지하감옥 열쇠를 얻었다 지하감옥 열쇠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왠지 어 옆으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 아까 그 옆에 옆방에 어 어 야 어 아우니가 위장했다 이런 이런 가발까지 쓰고 뭐하는거냐 이상한 침이 있다 쟤 이상한 침이 있어 아 잘못 들어왔다 으아아아 야 killing 아아 오씨 미칸줄 알았네 어 위장까지 합니다 아 오니가 살벌하네요 별풍선을 쏜 순산을 원래 하나 제가 별풍선을 한 개만 보내도 그 열혈팬이 되쳤는데 별풍선 보내주신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또 저 위에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의자를 다시 가져가야 돼 녹아다니 이것도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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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부아 하고 아오니가 두 명으로 늘었어요? 헐 드라이브 심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도망칠 곳은 감옥이란 얘기네요 그죠? 모바일로 시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옥으로 꼭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죠? 이렇게 해야 두 명이 와요 그러면 내가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배경님 이거 게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불안해 그러면 닫아놓자 류욱 갚았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다른 비재가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도 오늘 이거 처음 해요 오른쪽 아 이거 오른쪽 안 가봤구나 난 진짜 게임 못하나 봐요 그리고 오른쪽 또 있네 아 무서워 감옥으로 도망치는 걸 잘해야 하는 거라도고요 라이터 이 상태에서 오 감옥이 여기 있어 문을 닫아야겠죠? 왠지? 어 뭐야 뭐야 이거 뭔 뜻이야 와이 라이터 옷장으로도 도망가는 병원님 발품서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밖에 아가서 보세요 오오오오오오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표정만 내 철창으로 보세요 숫자가 보여요? 아아 아아 그래요? 오오오오 아 요렇게 5376 야아 야 요렇게 헤에 하 이렇게 고맙습니다 5376 기억하고 있을게요 5376 그러면 아까 그 비밀번호를 누르라는 얘기겠네요 일단은 저장 피아노 방에 있는 그 비밀번호 방 아 오른쪽에 옷장 맞아요 숨는 거 가능합니다 어 아닌데 여기 풀렸는데 아 아까 그 다른 방 또 있었구나 그 다른 방으로 가야되는구나 그렇군 야 이거 진짜 뭐 복잡해서 이거 이 방으로 가는거죠 잠겨있어 생각보다 스토리가 너무 김 음 아 이것도 쓰는 것도 감안하거든요 아 여기랑 여기 다 끝났잖아 콕 온장에 숨었어요 어 헤헤 아 어 아니 어디로 가야돼? 그 다음 화장실로 가볼까? 부엌으로 가볼까? 아온이 피하기 병원이니 별풍선 오십 개 고맙습니다 회장님 역시 회장님 고마워요 여기 문..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다라!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간발에 차였어 야 가발쓰네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안뇨어어? 안뇨어어? 턱턱턱 턱턱턱 야야야야 야그러지 야그러지 어우 진짜 힘들었어 아까 아 이거 딱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못 눌렀어요 그래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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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세이브 꼭 할게요 야씨 진짜 간발에 차였어요 아 심장 떨려 아 근데 뭐야 여기 들어가는데 왜와 뭔가 이딴 얘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겠죠? 아니 내가 여기 어디 가다가 지금 아온이 들어온거잖아요 그쵸 거기가 어디지? 여긴가? 이 다음에 뭐 해야될지 어디거지? 일단 1층 1층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층 쪽으로 아직 안가봤으니까 1층 쪽으로 아직 안가봤으니까 이루마니 리하이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도서관 한번 가볼까? 잠시만 아이템이 드라이버 점점 드라이버 심 드라이버 심 드라이버 심을 바꿨어요 아 십자드라이버랑 일자드라이버 바꾸는게 있네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 그렇다면 이 일자드라이버랑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네요 어디 가야되냐 여기 아까 여자애가 죽었는데 없어졌네 여기서 좀 쉬자 아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한 우리 재미있는 묵음을 들으면서 좀 평안한 마음의 안정을 좀 치워줍시다 하 힘드네요 부끄만하러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야돼 아 아까 비밀번호가 뭐였죠? 쿠션 놀란건 아니겠죠 설마? 아오니 얼굴 보다가 제 얼굴 본건 아니겠잖아 저거 보고 놀란건 아니겠죠? 1416 이었죠 그걸 어디였었냐말이요 5376 5376 누르는데가 어딨어 어딨냐고 어딨냐고 여기 뭐 비밀의 방이 있나 비밀의 서재가 있어? 어? 뭐가 있냐고 여기 뭐 있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거 잠겨있어? 그래 그럼 이거 드라이브를 한번 써봐 책장 많은데 다시 가보라고요? 책장 많은데 아까도 그 드라이버? 책장 많은데 책장 망있어? 여기? 아아아아 내가 아까 눌렀었으니까 왜 안 남았어 뭐야 믿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 아 뭐지 일자 드라이버 일단 세이브 오 아까 비밀보다 5376이었죠 아 여기 또 이거 아 정말 손가락에 장애가 걸렸어요 5376 고맙습니다 뭐 뭐 뭐 뭐 얻었다고 별관 열쇠 세이브 시간제에 별관이 아까 여기는 감옥 그쵸 여기는 감옥이고 아 위에 감옥으로 가려다가 아 저 옷장에 숨어있었어 지금 방금 저 큰 덩치가 옷장에 숨어있던 거예요 야 정말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잘 피했는데 다시 다시 야 네 부탁드리 매니저 해드릴게요 지금 한자리 남으니까 됐습니다 야 아 야 제가 내려놓고 알고 있었어 아 아까 저기 아 코나님 들어가 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좋았 t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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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들어와서 잠궈면 어쩌자는거니야야씨 네 코나님 들어가보세요 아 이거 이거 손목 수냅이 필요하네요 으아아아아아 아 이거 왜이렇게 어려워요 추천 잊지 않으셨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피할 수 있어 감옥으로 숨을 수 있어요 아 뭐야 뭐야 감옥 뚫고 들어왔어 너무 닫았잖아 왜이래 왜이래 쟤 뭐야 감옥 따위 좋아 그럼 다른 데로 도망가야지 어쩔 수 없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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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니 대가리 큰 아우니 도망가자 저쪽 감옥으로 가겠어 야 안오겠지 아 세이브를 합시다 몇 턴이 이제 방 턴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군요 미카오니 라고 하는 미키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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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여는게 맞는거 같아요 문 여는걸 방해하는거 보니까 별관 열쇠를 사용했다 아 뭐야 이게 또 어두워 여기 뭐야 여기 그냥 구멍이죠 저장을 해야겠어요 왼쪽 우어 왼쪽 우어 왼쪽 우어 왼쪽 우어 위에부터 올라갈게 알겠어요 왼쪽 verschill 왜요? 아 나 큰일났네. 머리가 빠가라서. 제가 좀 똑똑하지 못해서. 이거 뭐야? 벽난로 뭐야? 어? 난로가 있네? 난로가 있네? 난로 불퀴라는 얘기죠? 두 마리 동시 출연 이벤트가 여기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어떻게 도망가는지. 인형도 나와요? 근데 난로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난로를 틀 수 없잖아. 그죠? 나가서 아래로 아래로 가라. 알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어 반짝이는 거 있어. 뭐야? 막혔어. 건너갈 수가 없네. 어떡하지? 어 상자다. 어디? 아 상자. 아! 잘못 밀었어요. 이제 의자 말고 상자를 밀으려는 얘기입니다. 진짜. 라이트 오일을 얻었다. 세이브를 하겠다. 왜냐면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다시 그 방으로 가서. 아이아야야야. 오른쪽 방으로 가서. 아이아야야. 아우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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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니 하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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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감옥문 따위 아 저 초때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진짜 아 진짜 웃기네 아 왼쪽으로 가야겠죠 라이터 응? 저기 아니었나? 닫자마자 여러분 그래 나가 불이 안 붙어? 아 아이템에 라이터 오일을 넣고 아이템에 라이터를 불을 붙인다 고생했던 곳을 찾아보라구요 고생했던 곳이 어딘데 여기? 여긴 아니겠죠? 뭔가 난로를 키면 어 야 누구야 너 너 왜 여기 있어 얘도 곧 죽겠구만 도망 하지만 시간이 문제야 결국 괴물에게 잡아버릴거야 도망치고 따윈 없다고 내가 내가 괴물저띵이 가지고 말했어도 이런일은 없었을텐데 내가 내 탓으로 으아 뭐야 도망가? 타켓이 쟤 왜저래 일단 이 방을 조사하자 어 뭔가 미는게 있어요 행복한 미드님 별풍성 10개 고맙습니다 초가있네 불을 붙인다 어씨 무섭게 뭔가 동상을 밀었어요 여기 옷장이 있다는거는 숨어야된다는 얘기죠 쟤 죽고 오니댐 동상을 왜 밀어? 어? 왜 미냐고 여기 가져가? 하핳 가져가서 뭐하냐고 밀어서 난로인데 까지? 세이브는 계단 밑에다? 아아 막으라고? 밑에 문으로 밑에 문으로 깨뜨려요? 하핳 답답하죠? 하핳 저도 제가 답답해요 밑에 문으로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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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돌을 얻었다 하핳 하핳 고맙습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하구요 세이브 한번 하고 세이브 한번 하고 아이고